프로그램을 안자면 저희끼리 너무 신나서 한 3시간 늦은 시간을 할 것 같아서 첫번째는 트리오, 두번째는 기에르모와 최선선생님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악기 안쓰고 트리오, without instrument 그 다음에 선생님 솔로 하모니카 하실때 저희가 다같이 조인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shif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사 식사 안뒤 move 가 자꾸 슬리 슬리 흘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